여기가 바로 1등 부동산입니다 어 근데 뭐지 아트 썬나이트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생겼어요 어 자 그 사이에 우편물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비케어 은행에서 내용증명이 또 왔어요 1월 9일날 1월 아 재방문 예정이 1월 9일이구나 깜짝 놀랬어 1월 9일에서 미래에서 온 줄 알았어요 오늘이 8일 인가요 네 오늘 아이비케어 은행에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왔는데 흔적이 있냐 한번 물어보셔서 그때 뒤에를 한번 가봤거든요 소각장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데 소각장이 있어요 4 소각장이 있는데 저번에 그 일단 여기에 왜 소각장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읽어 봤거든요 소각장이 있다 그래서 은박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소각장이 있다라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 왜 시초비지 시초비 찾았던 시초비 아니네 tenemos 잠깐만 이거 혹시 칼을 감았던 흔적 아니야 레오? 레오가 뭐지? 뭘 샀던거지? 아니 경찰도 오면 쓰레기통부터 뒤져야 되는거 아니야? 스틱 야 이건 궁금하다 웬만한 쓰레기 안되지는데 웨이스트 책이 뭐에요? 이거 이거 뭐 사냥 뭐 그런거 아니야? 웨이스트 네? 이거 뭐하는 회사에요? 혹시 범인의 칼 산거 그거 아니야? 아 힙색이요 힙색? 아 나 힙색이야 힙색? 범인이 쓴게 아니고? 아 나 여기 사슴을 이렇게 사자가 물고 있어가지고 숄더백 그렇구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